쿠션 바를 때 모공이 계속 끼거나 베이스가 자꾸 밀린다 스킨케어가 잘못된 거거든요 화장이 잘 먹는 스킨케어가 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쌈님들 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제가 베이스 리뷰할 때 항상 스킨케어 궁합을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피부가 완전 깔끔하게 다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 발라야 밀착 지속이 잘 되는 쿠션이 있고 약간 수분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라야 들뜸이 잡히는 쿠션도 있고 베이스 성격에 맞게 스킨케어를 해주시면 화장이 훨씬 잘 먹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킨케어 하면 화장 절대 안 먹습니다 첫째 흡수가 안 된 상태 피부가 척척한 상태에서 쿠션을 바르면 말 그대로 떡이 져요 쿠션 퍼프의 내용물이 떡지면서 모공 자리에 입자들이 끼면서 발려요 나는 왜 쿠션 바를 때마다 모공에 끼지? 하시는 분들은 스킨케어 흡수를 더 제대로 해주시거나 지금 쓰시는 스킨케어의 양을 좀 덜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퍼프가 떡져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둘째 스킨케어를 너무 가볍게 하는 경우 토너 앰플까지 하고 날 더우니까 크림을 스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크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앰플이 액상 타입이다 보니까 바를 때는 촉촉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해요 그럼 내 피부가 아 건조하다 생각해서 유분을 더 만들어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엔 깔끔하게 붙어있다가 유분이 과해지면서 메이크업이 들뜹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땀과 피지가 나오게 되지만 메이크업을 처음 했을 때랑 갭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소량이라도 크림은 꼭 발라주세요 자 그럼 어떤 크림을 발라야 되느냐 일단 바르면 안 되는 거 물기가 너무 낭창낭창해서 피부가 젖어있는 크림 이게 떡지는 1순위고요 유분기가 너무 심한 크림 크림 위에 선크림도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선크림이건 약간씩은 다 유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셔서 평소에 쓰시던 것보다 약간 유분기 빠진 걸로 크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젤 크림 중에 완전 건조되고 나서 떼처럼 밀리는 거 있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화장이 잘 먹는 크림은 단독으로 테스트해봤을 때 마무리감이 깔끔하고 척척한 느낌 없이 쫀득하게 잘 붙어있으면 되는데 이 크림이 제가 생각하는 화잘먹의 조건을 다 갖췄어요 스킨푸드 블루캐모마일 크림입니다 저는 이거 손등에 짤 때부터 아 이거 좀 다른 수분크림이다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수분크림에 약간 힘이 있어요 이렇게 순으로 눌렀을 때 탱글한 거 보이시죠 너무 물처럼 흐드러지지 않고 그렇다고 묵직한 제형도 아니고 이 밸런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 제형 때문에 이 크림 광고를 받았어요 막 물기 팡팡 터지는 그런 수분크림도 물론 좋지만 메이크업 전이라면 화잘먹 크림을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제형이 맞다라고 봐요 사용량은 토너, 앰플, 선크림까지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이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얇게만 발라도 수분막이 확실하게 쫀득하게 잘 잡혀요 이 상태에서 선크림 바르고 베이스까지 바르면 이렇게 쫙쫙 베이스 잘 붙는 거 보이시죠? 저는 이거 양 조절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펀지 있죠? 스펀지로 크림 바르고 스펀지로 선크림까지 발라보세요 샵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메이크업 전에는 이렇게 소량만 쓰고 자기 전에 좀 넉넉하게 바르면 수분팩 한 것처럼 밤새 마르는 느낌도 없더라고요 스킨케어니까 당연히 성분도 확인해야겠죠? 기본적인 수분 진정 라인입니다 피부 진정에 좋다는 캐모마일 수 캐모마일 꽃에서 추출한 아줄렌 수분량 향상해주는 7중 히알루론산 조합 피부 고민 상관없이 누구나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유수분 밸런스가 적당한 사계절 크림입니다 스킨푸드 제품 순한 거는 뭐 다들 아시죠? 피부 자극 테스트 진정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화잘먹 크림 스킨푸드 블루 캐모마일 크림은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본품 70ml에 30ml 추가 증정 기획 세트 5월 19일까지 16,000원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총 100ml의 크림을 16,000원대에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화잘먹 크림 스킨푸드 블루 캐모마일 크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하고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!